푹푹푹푹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춥네요 와 사람은 누워라 꼬부다니기가 힘들어거든 사람들이 있네 자 굳이 샌드폴 안 바꿔도 되거든요 삼각대를 이용해도 되니까 여러분 오늘 여긴 서해입니다 서해에 서해에 해변이고요 지금 옆에 조사님들 낚시하시는 분도 있네요 아직 감기 기운이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목도리를 하고 왔는데 서해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울진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쉬고 울진에서 한 손못이 톱밥에다가 이렇게 버무려 놨거든요 살리려고 반 정도 남았더라고 여기 톱밥에 해놓으면 좀 더 길게 가요 그다음에 오는 길에 기렁이 2통도 사왔거든요 자 세팅할게요 여러분 모노 2호에 힘사 2호 그리고 세비는 천평으로 할게요 천평 자 천평 세비하고 425대로 425대로 할게요 425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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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좀 빼기 1대는 홍무시 1대는 지렁이로 해가지고 2대 던질게요 세팅 다 끝났고요 고개 끝이야 자 캐팅할게요 레이 지금 던지는 건 지렁입니다 지금 던진건 다음 던지는건 홍무시예요 아우 날이 흐리다 비 올 것 같은 날씨인데? 태어나네? 소리 맞추고 아 사이가 확실히 춥긴 추워 오늘 저녁까지 케미 달고 올 생각이거든요? 근데 날씨가 바람이 안 부어오지 진짜 아쉽다 아 술만 줘요 여러분 하 과연 있을 것인데 없을 것 같긴 한데 보고 미끼 한 번 갈게요 미끼 아 천평 천평 3단 고기가 하나 나와야지 내가 텐션이 없다고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안 나오니까 텐션이 안 된다니 물때 보고 오늘 딱 아아 만조가 내가 거의 도착하고 풀만조더라고 만조때만 지금 노리고 날물이니까 날물 때도 나오려나? 무심한카 저희는 물때가 잘 맞아야돼 지금 머릿속에 하얘 지금 두 분 уст 음 neutr아래 여기 밑에 가볼까요 여러분? 입질 너무 없다 고기 안 나와요 아니 근데 님이 폭포실에는 입질 없어 이것도 입질 없구나 한번 해보고 곧 Anybody else? kw 정도로 옷장 един 것 같이 Dos 다시 살게요 지금 다른 조사님들도 못 잡고 있어요. 입질이 너무 약하게 와, 그리고. 얘 두 다리가 확 멍는 게 아니라 입질이 엄청 약하게 오기 때문에 간사하게 입질 왔었는데 안 먹은 것 같아. 아, 근데 여기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? 여기 지금 조사님들 나보다 먼저 오셨거든요. 이렇게 쭈르륵 하고 계세요. 뭐가 나오니까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? 나보다 먼저 와 계셨어. 아, 보여. 젠제해. 꼰대. 아, 물 때도 안 맞고 고기도 못 잡고. 아, 저녁까지 해야 되나? 아, 큰일 났네. 어떡하지? 최고. 아, 안 나오면 어떡해? 오토어질 때까지? 여러분, 안 나오면 어떡해요? 안 나와. 입질도 없으니까 안 나오면 어떡해. 전진하겠습니다, 앞으로. 여러분, 앞으로 전진해 진짜. 아, 뭐라도 나오겠지? 하다보면 나오겠지? 하다보면 That day? 하다보면 하다보면 정상도 안 나오면 잘해냉t. 하다보면 아, 아, 아냐. 오늘 찾은 어 이츠 이츠 어 이츠 이츠 어 이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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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츠라스 이츠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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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을게요 자 걷습니다 있네 있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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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자고 보이지 추리 움직이자 있어 있어 드디어 오늘 첫 수 걷어 올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겐 고기가 온 온다느니 뭐야 있어 있어 꽝을 오늘 첫 수 걷어볼게요 여러분 자 지리는 지리는 랜딩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두두두두두두 와 죽으라는 법 왔다 이츠 펜디 죽으라서 어디세요 지금 옆에 조사님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나만 잡았다 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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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시클할 뻔했네 오늘 로드와 내가 한몸이 되는 순간 고기는 나온다 쟤는 방생할게요 너무 작기 때문에 고마워요 뚝배기 갑니다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애를 보내줄게요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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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쑤 중날 모래 뚝배기 놔줄게요 잘가 잘가라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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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 소사이즈가 나온게 어디에 마음 불편했거든 아 이거 오게 꽝인가 하고 역시나 지영이의 케이승 다시 할게요 케이승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한심이 많네요 아까 그 자리에 다시 던질께요 옆에 코드 미끼 한 번 가를까요? 이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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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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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어 어 나 근데 이렇게 봐봐 진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조명 하나에 이렇게 내 조명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야 헤도질로 어떤 분 여기 조명 들고 들어오시는데 이거 뭐 있지? 뭐 잡는지 물어봐 이따 오시면 뭐 잡으세요 헤도질로? 뭘 잡으려고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지 헤도질로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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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지금 레이 빠져있거든 여기 앞에 푹 빠지셨다고 다른 게 아니라 견입기사 아저씨가 오셨는데 다 있는 거예요 차에? 네 오늘 차종마다 있는데 짐이 근데 짐을 없어요? 여기 있네 있어요? 어 알았어 어 나도 여기 들어왔어 큰일 날 뻔했다 어 몽몽이 어 두 마리 귀여워 차가 저렇게 빠지셨어 여기 들어가기도 힘드실 텐데 여기 나오려고 했던 흔적이 있으시네 저 끈이 있어야 되는구나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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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라 힘내라 어 저거 네 줄이야 네 줄 내가 줄 빌려드렸어 어 안 돼 힘을 내 힘을 내 아 아이고 아이고 아 ними mouvement 으아아rí und 안 돼 안 돼 아으아앙 아으아아어주사랑 마음이 아프다 앗 어떡해 어떡해 오아아아아악 고맙습니다 네 이거 딴건 아니고 핫팩이거든요 우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세요